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길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꿈의 무대. 제7의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해제 대구 경북 편인 2015 문경사과축제를 찾아갑니다.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2시.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세제 돌입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개 녹화는 한상의 콤비 MC 강남춘 하명지의 진행으로 초대가수 김상배, 김상희. 누기집 이명우, 최영철 송난, 전철 채시라, 미녀와 야수 바바, 강철, 윤지영, 김대성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범인 한국연예술인총련 앞에 경상북도 지혜, 사단범인 한국연예술인총련 앞에 문경지혜, 고경환 메코딩 스튜디오 문경시청이 함께합니다.